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59장은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아.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오,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남을 속이거나 부정하게 본 돈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남을 속이거나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남을 탄압하는 자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홀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지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몰도다. 이는 우리의 혼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혼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만이 늘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오늘날은 목사들이 중재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부패가 심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전사처럼 무장하고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으로, 바울은 악한 날 대적을 상대할 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무장을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섬들에게 보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곳에 흩어져 살더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과거에는 민족적 책임을 물으셨으나, 이제는 개인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